네 우리 러브들이 디스패치를 통해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제가 러브들의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와인 한번 오픈해 볼까요 오 내가 너무 많이 놀나? 리와인드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잠깐만 됐다 그리고 이렇게 와인은 종이네고 민기가 좋아하는데 알죠 여러분 제가 원래 소주를 좋아하는 거 네 비켜봐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와인 까는 것만은 시풍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이거다 여러분 안 되면 힘으로 빼세요 여러분 와우 좋아하는 난주 일단 제일 좋아하는 난주는 돼지 껍데기고요 이제 보통 소주 먹으니까 돼지 껍데기 탕 이런 거 많이 먹고 이제 와인 같은 거 마실 때 치즈도 좋고 과일도 좋고 뭐 이런 간단한 과자 같은 것도 좋고 그냥 적당히 먹어요 너무 세지도 않고 낙하지도 않고 주량이 딱 보통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론 오빠 저는 서울에 사는 스물 몇 살 김러브예요 7월에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축하해 주세요 이제 첫 직장을 다니다 다녀야 되니까 직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빠의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저의 출근룩을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좀 깔끔하고 깔끔하고 좀 단정히 입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론 오빠 저는 베트남에서 올 러브예요 요즘에 제 고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어떤 거 선택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뉴이스트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돈 따라오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일을 해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 따라오니까 제 생각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아마 따라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론 오빠 저는 이번에 스무 살이 된 러브입니다 제 고민은 소주의 맛을 아직 모르겠는 게 고민이에요 술을 못 마시는 타입이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주량 체크를 못할 정도로 못 마시겠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 잡히면 반은 술 약속인데 저도 친구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싶거든요 아론 오빠는 맥주보다 소주파라고 알고 있는데 아론 오빠 인생 첫 소주 마실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맛으로 마시는지 궁금해요 아론 오빠 사랑해요 첫 소주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아빠랑 한번 소주 한잔 했는데 그때는 맛없고 맛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분위기로 마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마시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보다 분위기로 마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론 오빠 아론 오빠의 고민 상담소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고민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다들 진작에 고민하고 해결했을 문제를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벌써 저 앞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만 제 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라 몇 날을 울기도 했답니다 같지만 우울할 때마다 아론 오빠랑 뉴이스트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짓고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아론 오빠만의 자신감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저도 자신감을 업 시켜볼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남겨봅니다 언제나 저의 힘이 돼주는 아론 오빠 그리고 뉴이스트가 항상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좋아하는 거 다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로? 진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남의 시선 그리고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아직 어리니까 좋아하는 거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 해봐요 네 지금까지 러브들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도움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러니 재즈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뉴이스트 그리고 아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디스페셔를 통해서 저희 영상도 많이 보면 아마 한국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는 러브쇼 러브이면 돼요 러브 L.O.V.E